안녕하십니까? 황민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인트로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해서 들어왔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예상하시겠죠? 우리 전기기기 관련된 인트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기기를 보면 이런 말부터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목이다. 또는 또 다른 분들은 과락이 좀 많은 과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고요? 저는 이 전기기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선은 전기기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과목은 전기기기 과목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부 공통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과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공통과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객관식은 2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기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다 공통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의 전략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출제기준을 분석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다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약점이죠. 물론 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제 경험이지만 긴 시간 공부하면 지쳐서 못해요. 특히 뭔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 하는 이러한 과목은요. 가능한 한 빠르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단기간에 통과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취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했던 과목들, 그렇죠?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공사기사도 공사기사를 보셨던 분은 기사도 충분히 여러 개의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선은 출제기준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출제기준 자체는 제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출제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류기, 동기기, 전력변환기, 변압기, 유도전동기, 그리고 교류, 정류자기, 그리고 7장 이렇게 해서 제어용기기 및 보호기기, 물론 옆에 따라가는 항목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포인트만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기기는 저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다예요. 이게 우리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약점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공략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요? 이렇게 공략을 할 겁니다. 사실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정말 고르게 출제되는 게 우리 전기기기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너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점은요. 저는 이거 버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됐나요? 버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요. 풀 수 있는 문제와 내가 딱히 풀고 싶지 않은 문제? 이렇게 갈까요? 풀 수 있는 문제와 딱히 풀기 싫은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부하고 행운에 맡기는 문제? 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에 맡기죠. 행운에 맡기죠. 됐나요? 나머지는요? 이러면 공부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죠. 어쨌든 고르게 출제되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디까지요? 1장부터 4장까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암기하시고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하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내용도 좀 이해하시고 관련된 공식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시죠. 물론 매 회차마다 조금씩 오고 갈 수는 있어요. 오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80%예요. 그중에서 60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거. 나한테 1점밖에 안 주는데 나한테 5분, 10분 정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기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도 80점에서 60점 이거는 수월한 문제예요. 그 다음은요. 직육이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조금 광범위하게 나오는 게 조금 아주 안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 맞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이거였지?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범용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던져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좀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용과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1장부터 4장 정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아예 색깔도 안 칠해놓고 과목면도 안 써놨어요. 기타라고 써놨어요. 기타요. 우리 교재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되셨나요? 굳이 많은 장을 공부를 하고 한 문제, 어쩌다가 나오는 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건 사실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장을 없앴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 왜 없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행운에 맡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할 때 핵심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핵심 아이템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실제 강의 들어가게 되면 기기에 가장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대부분 교재에 이상한 그림 이런 거 그려져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포탈 사이트나 이런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제가 하면 되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가능한 한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야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저의 공을 많이 들였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공식도 같이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유도도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엔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던져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제가 명칭을 잡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전에 가셔서 이 아이템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론 강의 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전에 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거나 하기는 하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맞습니다. 출제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요. 출제빈도가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도에 대한 문제하고 출제빈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출제빈도와 무관하게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수록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0년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몇 번 문제에 뭡니다. 그리고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저하고 같이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렸던 아이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여기에 중요도가 1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만 돼도 우리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여러분들 던져드리면 그 아이템과 관련된 공식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해요. 이 정도로 아이템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공식에서 또 다른 공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아이템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가 2번이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기기기만큼 많은 수치를 나열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그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고 문제와 관련된 공식을 끌어내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그 이런 부분에 따라와야 하는 것도 몇 장까지라고요? 4장까지입니다. 물론 5장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건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행운의 5장입니다. 행운의 5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이템 또는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은 매 장별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교재의 아이템입니다. 명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정리해 두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은 그래서 이론 공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과목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이해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템과 잘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다. 그래서 기출문제 시간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이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에는 좀 약간 전략적인 강의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락의 황민호 기술사였습니다.